안녕하세요. 감지짱TV의 감지짱입니다. 오늘 우리의 강릉, 강래의 맛집 유천샤부샤부 강릉의 맛집 유천샤부샤부에 왔습니다. 월남쌈 샤부샤부 안으로 들어가서 맛있는 샤부샤부 기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천샤부샤부입니다. 유천샤부샤부, 아주 깔끔한 곳입니다. 2층인데요. 이렇게 아주 샤부코너인데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유천샤부샤부 2층이에요.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칠리소스, 팥소스, 땅콩소스 이렇게 리브작성식 음료상계 서비스입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매영하고 같이 우리 가족이 식사하러 왔습니다.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강릉의 유천동의 맛집 샤부샤부 유천샤부샤부입니다. 네 자 셀프주문으로 4개 네 자 주문하시겠습니까? 네 자 이렇게 요즘은 다 계산시 테이블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. 3번에 네 자 월남쌈 잠시만요. 반반 저녁특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네 네 내 맘대로 골로 먹으면 제일 보고합니다. 버섯이랑 네 자 야채랑 버섯이랑 네 오 예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오세요. 자 자 자 올름삼 샤부샤부 네 이렇게 핫소스랑 칠리소스랑 땅콩소스를 네 이렇게 핫소스랑 이렇게 야채 야채 해가지고 매운맛 순한맛 이렇게 두개 해서 자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자 야채 버섯이랑 야채랑 버섯이랑 자 딤섬 자 아묵도 있고요 자 소고기 소고기 양이 많아가지고 양이 얇고 네 그릇은 똑같은 그릇입니다. 네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매장이 아주 깔끔한 곳이네요. 유천 강릉의 맛집 유천 샤부샤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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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채를 해서 이렇게 싸먹는다 네 어 야채를 넣겠습니다. 야채를 넣겠습니다. 야채를 넣어가지고 매운맛 순한맛 네 자 만반으로 된거에요. 자 자 자 자 다 여기까지 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습도 듬뿍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채를 넣어서, 말아서 야채를 국물하고 나오면서 끓면은 이제 고기 차고락을 해서 요구가 더 맛있어요 아 예 아주 맛나게 건강식을 긋고 있습니다 완전 건강식 이렇게 오늘 저녁만찬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렇게 속볶 3개를 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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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에 고기 많습니다 소스를 넣어서 맞아요 쌀이요 쌀 소스를 해서 고기를 말아서 먹기로 하겠습니다 고기는 고기 먼저 때리고 먹으려고 해요 고기는 고기 먼저 때리고 먹으려고 해요 고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타고 한 거 바로 많이 넣으면 우리가 더 맛있게 하잖아요 아 맛있습니다 네 안 익었어 네 아 예 고기를 넣어라 고기를 넣어라 고기를 넣어라 아 예 맛있습니다 네 야채를 많이 먹어야 고기 아 예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를 찍어서 찍어서 먹겠습니다 저녁 아야 역시 맛집입니다 맛집 와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좋아요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샤부샤부 네 유천 샤부샤부 네 자 딤섭 아주 맛있습니다 네 아 넌 아 아 예 아주 야채랑 고섭이랑 아주 맛있네요 아주 얼큰하고 순한 맛, 얼큰한 맛 어우 예 아주 아주 맛집이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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